성례 선수는 2018년 퍼플벨트 랭킹 플러스 76에서 2위이구요 리그로열 1에서 엡솔 1위, 리그로열 2에서 엡솔 2위, 리그로열 3에서 체급 1위, 엡솔 2위를 하였습니다 조대현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조대현 선수는 2018년 퍼플벨트 랭킹 1위구요 리그로열 2에서 체급 2위, 엡솔 3위, 리그로열 3에서 체급 1위, 리그로열 4에서 체급 3위, 리그로열 5에서 엡솔 2위 리그로열 6에서 체급 1위, 엡솔 1위를 하였습니다 유혜준 선수는 2018년 블루벨트 랭킹 2위구요 리그로열 5에서 체급 1위, 리그로열 6에서 체급 1위, 엡솔 1위를 하였습니다 유혜준 선수는 퍼플벨트로 승급해서 2019년 퍼플벨트로 첫 출전을 하게 됩니다 강웅비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웅비 선수는 마이너스 76 퍼플벨트 랭킹 3위구요 리그로열 1에서 체급 2위, 리그로열 3에서 체급 3위, 리그로열 4에서 엡솔 3위, 리그로열 5에서 엡솔 3위를 하였습니다 비교 aren't they? 분보들이 월일 2위, 리그로열 5에서 엡솔 5로 인기를 하였습니다 잠시 후 Belir 5의 Made